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 점에서 한 점에서 작용하는 여러가지 힘의 합성입니다 자 먼저 x축 y축이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면 이 f1은 당연히 이런식으로 나눠지겠죠 세타1이고 얘가 세타2다 얘가 세타3다 하면 당연히 이 부분 f1 x 또 이 부분은 f1 y 또 이 부분은 f2 x 맞나요? 여기는 f2 y 똑같습니다 여기는 f3 x 여기는 f3 y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 힘의 합성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말그대로 수평은 수평끼리 수직은 수직끼리입니다 자 색깔을 달리 자 색깔을 달리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이 부분입니다 맞죠? 또 한개 나왔고 또 이 부분은 나왔죠? 또 이 부분은 나왔죠? y쪽입니다 자 수직 수직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둘 나왔죠? 그 다음에 셋 저거 무슨 말이냐 자 f 자 이걸 시그마라고 합니다 시그마 합입니다 합 시그마 f y는 아 그러니까 당연히 몰라요 그냥 위로 가니까 f 1 y 빼기 f 2 y 또 위로 가니까 플러스 f 3 y 입니다 수평을 보겠습니다 시그마 f x는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시그마가 뭐예요?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f 플러스죠? f 1 x 플러스 f 2 x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f 3 x 입니다 이해하시겠나요? 따라서 자 이 부분 얘기하겠습니다 f 1 x는 우리 아까 얘기했죠? 앞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f x는 f cos 세터다 그 다음에 f y는 f 사인 세터다 이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f 1 x는 f 1 cos 세타 더하기 f 2 cos 세타 빼기 f 3 cos 세타 3죠? 2 1이죠 맞나요? 각도 다 다르잖아요 자 수직 f y는 f 1 cos 세타 1 마이너스 f 2 sin 세타 2 또 플러스죠? f 3 곱하기 sin 세타 3 이해하시겠나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하면 이제 이게 구해지는거죠 따라서 합력의 크기는 r이라고 합니다 r은 루트 갈로 시그마 f x의 제곱 플러스 시그마 f y의 제곱입니다 어렵지 않죠? 또 세타는 합력의 방향 세타는 탄젠트 저도 이거 까먹었네요 시그마 f y 시그마 분의 f 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한 점에서 작용하는 여러 힘의 여러 힘의 합성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한겁니다 이건 당연히 시험 100% 나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여러분들 원리만 아시겠나요? 또 이어서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좀 다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점에서 근데 좀 이게 각도가 틀려요 한 점에서 작용하는 두 힘의 합성 공룡입니다 그럼요 먼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f2가 있고요 f1에 있습니다 그러면 평행 400년을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 힘이 나오겠죠 이게 r입니다 자 먼저 이 각도를 알파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베타 세타라 하겠습니다 세타 자 당연히 이 각도는 파이 빼기 알파 되겠죠 이 각도는 알파 니까 맞나요? 맞나요? 뭔가 느낌이 오지 않나요? 이 점 자 이거는 똑같은 거죠 이거 뭐예요? f2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 부분은 f2 코사인 알파가 되겠죠 직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 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똑같죠?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f2 사인 알파 되겠죠 이해했어요? 자 그렇다면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평 시그마 fx는 오른쪽의 플러스죠 f1 더하기 f2 코사인 알파죠 이거하고 이거 합친 거 맞나요? 그 다음에 시그마 y는 시그마 f1은 이거죠 f2 사인 알파 따라서 r 루트 시그마 fx의 제곱 더하기 시그마 fy의 제곱입니다 삽입하겠습니다 봅시다 봅시다 루트 루트 fx 대신에 f1 더하기 f2 코사인 알파의 제곱 더하기 f2 사인 알파의 제곱입니다 이거 플러스 면 루트 f1 제곱 더하기 2 f1 f2 코사인 알파 더하기 f2 제곱 코사인 알파 제곱 맞나요? 이게 나오고 더하기 더하기 f2 제곱 사인 알파 제곱 이제 같은 인기 빼겠습니다 f1 제곱 f1 제곱 더하기 f2 제곱 빼겠습니다 f2 제곱 빼고 코사인 알파 제곱 더하기 사인 알파 제곱 더하기 2 f1 f2 코사인 알파 자 코사인 이거 뭐예요? 이게 사인 코사인 보충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1입니다 선생님 왜 그러세요? 그런 거 묻지 마세요 당연한 겁니다 식입니다 따라서 f1 제곱 더하기 f2 제곱 더하기 2 f1 f2 코사인 알파 이거예요 자 이게 코사인 제2의 법칙인데요 아 이거까지 여러분들 설명하려니까 선생님 미치겠는데 그냥 그냥 합시다 이거 그냥 합시다 그냥 r은 이렇다 이해하시겠나요? 자 합력의 방향입니다 합력의 방향 세타는 이 세타 세타는 탄젠트 밑에가 얼마예요? f1 더하기 f2 코사인 알파 위에는 f2 사인 알파 이것도 사인 그건 내 법칙인데 그냥 외우세요 코사인 나옵니다 코사인 아 이거 코탄젠트 코사인 나옵니다 r 분의 f2 사인 자 지금 보시면 어렵죠? 여러분들 이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왜냐면 문제에서는 다 주어집니다 문제에서는 f2의 크기가 얼마인지 f1의 크기가 얼마인지 다 주어지고 각도 나옵니다 그러면 보통 각도는 30도 60도 45도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 법칙 하시죠? 힌트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30도 여기가 60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1 2 루트 3 이건 30도고요 그러면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코사인 60도는 고 2분의 1 탄젠트 60도는 얼마? 1분의 루트 3 루트 3 또 30도 30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2 루트 3 1이죠 사인 30도는 사인 2분의 1 그 다음에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 코사인 30도는 30도는 2분의 루트 3 45도 한번 보겠습니다 루트 2 1 1 2죠 이걸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사인 45도는 사인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2 똑같은 거죠 코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 똑같죠 탄젠트 45도는 1분의 1은 1 이해하시겠네요 자 하나만 더 따라서 우리가 주율기라고 하는데 자 사인 코사인 이게 다 그려졌을 겁니다 자 우리가 60도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60도는 여기죠 사인은 이렇습니다 사인은 이 주율기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코사인은 60도에는 아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이 다시 체크할게요 이 부분은 다시 체크하고 자 오늘은 일단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먼저 한 점에서 작용하는 여러 힘의 합성 방향 수평과 수직을 나눈다 합류의 크기 X는 X대로 Y는 Y대로 한 점에 작용하는 데 비슷한 것 힘의 합성은 말 그대로 붙여서 한다 어렵다 생각하지 마세요 시험에는 이렇게 실수가 다 나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자 여러분들 언제나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포기하시면 안 돼요 2022년 4월 10일 안병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